아 진짜요 저희가 잘 안하는 것 같고 이게 뭐 해야 할 수 있겠어요 토요일에 가면 뭐 해야 할까요? 게임이요 네! 하루 종일 한 번이나 일주일에 일곱 번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라고요? 월세 뭐하죠? 나 비동국 가야 할 줄 알았고 땡큐 여러분 토요일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주세요 토요일에 하지마요 월세 그냥 잡이나 전화하세요 그냥 잡이나 전화하세요 월세 화 못해요 이역만 하면 흥이 한 번 보세요 다음은 이역 이놈이 진짜 짬뿌내기 가문아 디비자마자 자비자마자마자 토요일에는 어느 그냥 자비자마자마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렇네요 나 다음으로 여자받다고 할거야 네? 나 여자받다고 할거야 형 용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안해요 아니 나 진짜요 아 진짜요?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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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엄마가 어머니? 뭐야? 형이 엄마가 형이 엄마가 너는 똑같이 생겼잖아 너는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거 알아? 승희 형이 엄마가 우리 엄마랑 넌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빨리 손을 방해 주셨어 자라고 해도 돼? 그냥 손을 방해 밥 먹어요 밥 먹어요 형! 대구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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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는 대구한테는 게임 안 합니다 저희는 떨어진 게임 안 해요 네 오늘 그 영상에서 다 같이 롤 하세요 대신 집에 넘어서 5만원 지켜야 해요 대구 나와요 돈이 없다고? 야! 그냥 술 하기가 원하는 거는 슬럽을 가고 싶어해서 술 먹으러 가고 싶어해요 너희들 피하자 보고 있는데 아 하세요 고마운가? 누구 이렇게 망했어 발 까먹는 거 같아 나 베레를 움직이는 거 같아 확실해? 내 손이 말이야 나 앞발이 뒷발이 왔어 하하하하 와 아 5만원 지켜 아 맞네 고맙습니다 와